우왕하니 깡패신 것 같은데 아니 이러실 거면 사연을 왜 받으셨죠 이렇게 깡패도 아니고 그냥 동네 뒷밥으로 보인다고 내가 그랬어요. 그랬어? 우와. 김준비 씨는 진짜 실제로 외국에서 진짜 갱들이랑 한판 붙을 뻔했던 적도 있으시다고. 그게 제가 붙을 만한 실력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태국의 빠이라고 있어요 빠이. 치앙마이 근처에 작은 소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 클럽에 갔다가 내가 옆자리에서 영국 남자의 둘을 갔다가 20대의 둘을 로컬 애들이 막 짐짐 밟고 있더라고요. 이거 가만히 놔두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말려요 그냥 다 춤추고 있고 놀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그냥 이제 스탑! 그리고 무터치! 스탑! 무터치!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. 쉽지가 않은데. 그러고 있다가 이제 딱 말리고 앉아있는데 그 현지 애들이 내 자리를 찾아오고. 펴고 자려고? 그리고 다 있으니까 아니 요차요차 해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그랬다. 사과를 하려고. 아 사과를? 네 상황을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아니 그게 웃겨. 때리던 애들이 줌배 씨님한테 와서 자초 지정 사고.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현상에는 줌배 씨를 현지 분이로 알고 있습니다. 태국말로 했나요? 아니 그때 이제. 아니 그때 이제. 아니 태국말로 나한테 막 사과를 하는데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나를 중국 상업해놔 뭐 이쪽으로. 맞아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딱 술 원래 그쪽에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. 그렇지 그렇지. 느낌이 이제. 팍스사람 일명 관람회 같지나? 그렇죠. 그렇지 그렇지. 깽으로 본 거야. 그때 어떻게 했어요 딱. 그래가지고. 오케이 오케이. 그때 그랬죠 저기. 와 마인드 언더스탠드 버 디스 해피닛 노 구. 딱. 이 영어 잘하는 거야. 이렇게 해야 하나. 알아듣게 딱 얘기하자고. 맞아 맞아. 팩트 있게. 그러면 이제 한 50m 정도 클럽에서 나가고 있는데. 뒤에서 갑자기 총소리가. 진짜? 빡 빡 빡 세 박 나더라고요. 공중에다 쏘는 느낌이죠. 왜왜왜왜. 애들이 너무 열받은 거지. 그 로컬 프로그램을. 와. 저게 딱은 줄 알았는데 딱은 아닌 거 같고. 아. 자유롭네. 뭔가 이렇게. 면은 팔린 거 같고 쪽팔린 거 같고. 그러니까. 첫방 첫손이랄 때 뛰었습니까? 뛸 뻔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달 짐 싸가지고. 오 너무 무서워. 다음 달 동네에서 마칠까봐 바로.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었구나. 대화 씨를 그 이정도는 없어요? 가끔 술자리에서. 술을 좀 취하신 분들이. 시비는 종종 다. 저 그럴 때는 어떻게 피하세요? 그럼 죄송합니다. 아니면 뭐 아닙니다. 이렇게. 아 진짜? 저는 여잔데도. 제가 한. 일곱 명 조폭 분들이랑 싸워본 적이 있거든요. 어떻게. 저는 안 피해요. 아 이거 진짜. 아니 옛날에. 고깃집에 갔는데. 매니저랑 둘이 고기를 먹고 있는데. 저쪽에서 조폭 진짜 한 일곱 여덟 분이 회식하고 있더라고. 나한테 싸인을 해달라는 거야. 근데 싸인을 담배값에다가. 아 좀 그렇다.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해줬어. 그냥 성의 있고 해드렸는데. 딱 가져가더니. 그냥 쭉쭉 찍는 거예요. 왜? 시비 거는 거네. 너무 화가 난 거야. 왜 싸인을 쭉쭉 찍냐고. 남자들이 때로 앉아가지고. 간 거야. 가가지고. 아니 이러실 거면 싸인을 왜 받으셨죠? 이렇게 된 거야.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이없게 욕을 나한테 지금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을 막 하더라고. 내가 그 말을 듣고 부왕하니 깡패신 것 같은데.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? 응. 그런데 하는 집 보니까 깡패도 아니고 그냥 동네 죽밥으로 보인다고 내가 그랬어. 그랬어? 나눠갖기로 한 거 아니야? 나도 줘. 야, 나도 줘. 야, 나 좀 줘. 야, 나 좀 줘. 야, 경자 줘. 야, 너 가위바위보 해. 가위바위보 해. 가위바위보 해. 경자로 줘. 아니, 이거 방송 나갈 얘기가 아니라. 아니야. 내가 보니까 딱 쇼치로 X밥만 나가면 될 것 같아. 아, 정말. 그러니까 진짜, 진짜 조폭이 아니라 약간 양아치들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자, 어쨌든 이분들 물건 한번 봐야겠죠? 우리 준배 씨가. 어휴, 이게 뭐야. 이건 뭐 큰데. 아니, 이건 진짜. 이사할 때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, 이거는? 이게 뭡니까, 그런데? 유리 마구. 아... 사실은 우리 저 준배 씨가 참 이게 화가라고 해야 되나, 뭐라고 해야 되나. 아유, 아니, 선택도 없고 그냥 취미로 그냥. 너무 잘 그리시는데? 진짜 너무 잘 그리시는데? 그리고 되게 강렬해요, 그림이. 아, 이거 소싸움도 그리셨네. 네, 저거 파기절 한 분. 거의 지금 이준섭. 그러니까. 약간 그 느낌인데. 감사합니다. 이야, 그런 거. 이거는 근데 시간 날 때마다? 그냥 한 번씩. 시간 날 때마다. 이거 이제 그냥 봉투에다가. 그냥 봉투에다 그려. 천막 같은 데도 그리고. 그냥? 뭐 페인트 같은 걸로. 대체적으로 이 색깔을 좋아하시네. 약간 황토색 같은 걸 좋아. 가을이가 잘 어울려요, 그렇게. 그래서 그림이 가을 느낌이 확 난다. 그리고 지금 밑에는 색이 없는 거고 또 색이 있는 그림이 또 있거든요. 이거는 저희 장인 장모님, 장인 어르신 생신 때 아크릴로 그린 겁니다. 그런데 그림이 개성이 뚜렷하세요. 서해안에 놀러 가셨을 때. 이게 뭐라고 쓴 거예요, 사... 이게 사랑하는 자기. 우리, 우리 장인 어른이 본인 전화기를 입력할 때 사랑하는 자기라고 씁니다. 자기. 그게 너무 귀여워서 저는. 굉장히 뚜렷하세요. 이거 에곤슐레? 네, 에곤슐레입니다. 에곤슐레. 그 뒤에 또 있습니다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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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그리신 거 같은데. 아니, 아티스트시네. 에곤슐레는 어떤, 왜 인상적이어서 그리신 거예요? 에곤슐레 드로잉이 너무 그... 슬프죠? 매력적이고. 네, 슬프고. 그런데 그게 이제 드로잉으로 그걸 벗기기는 좀 쪽팔리고. 그래서 한번 인도에다가 한번. 이건 동창생인가요? 네, 이게 되게 친구들, 친구들. 그런 거 안 들어요. 아니, 뭔가 있다. 이거는 그냥 스케치북이. 본인 안에 화풍이 있지. 이거 내가 보기에는 입시학원 다니신 것 같은데. 제가요? 제가. 그런데 입시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못 그리거든요. 타고난 재능이라고 봐야 되니까. 그러니까. 역시 범시. 미술도 전문. 전 입시미술을 해서 미드를 들어갔어.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랑 틀리긴 틀린다. 아니, 요즘에 뉴욕에 미대, 유명한 미대 있잖아요. 거기서 요즘 신입생을 어떻게 뽑냐면 이제 워낙에 입시미술 공부하고 온 애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런 애들 안 뽑고 그냥 독학으로 자기만의 화풍 갖고 있는 애들 다 뽑고. 맞아.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약간 포트폴리오가 좀 엉성해도 그런 애들이 뽑힌대.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공부하러 가서? 네, 저한테 아픈데. 지금 공부를 하셨어요, 그림을? 아니요, 전혀. 그러니까. 이 친구를 되게 잘 찾아내세요. 그러니까요. 저희 아카펠라 저희 할 때 저도 오늘 입고 왔는데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그려서. 길을 만들어서? 네. 와, 김벤 씨가 그리신 거예요? 이거 저라고 그려주신 거거든요. 캐릭터처럼. 되게 잘 잡으시죠? 아, 대한이가 보인다. 아니, 그런데 지난번에 곽범 씨가 저의 얼굴을 그린 게 있거든요. 아, 네. 근데 미술 전공하신 분 치고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, 사실. 아, 진짜? 아, 학기범 형 아니야, 학기범. 잘 모르는 사람한테 욕 안 하는데. 홍진경 씨. 아, 재경이는 기범 형이라. 이거를 형님이 한번.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고. 아, 왜 그랬습니까? 보고 한번. 이거 지금 사람 얼굴이라고 그려간다. 아, 이게 누군이야. 어우. 이건 아니지. 야, 이거. 수영만 좀 올리면 형님도.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? 어때요, 선생님 보시기에? 제가 웃을 처지가 아닌 것 같아서. 오늘 지금 저를 좀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? 어?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웃을 처지가 여러 가지. 아, 저를 그리셨다고요? 네. 오, 진짜? 어, 진짜? 얘 잘 그리신 것 같은데, 훨씬. 아니, 난 저를 잘 그리신 것 같은데. 이게 삶의 편일잖아요, 누나. 아니, 나 진경이는 나도 그리셨어. 개성 있게 그리는 게 좋아. 그런데 홍진경 씨가 저기 다음에 찾아보면 제일 먼저 뜨는 얼굴이 있어요. 되게 슬픈 얼굴로 있는데. 어, 진짜? 제가 눈물 두 방울 떨어뜨리고. 포탈해, 포탈해. 아, 나 그거 뭔지 알아? 연예인치고 팔로워가 너무 없다 이래가지고. 아, 예. 팔로워 없다. 아, 연예인치고 팔로워가 너무 없다. 그거 보고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걸 보여. 많고 많은 사진 중에 왜 하필 또 그걸 보셨대? 일단 홍진경 씨 그린 게 있대요. 보여주세요. 웃기, 웃기. 진짜로. 자, 여러분들께 훅기합니다. 아, 나 봤어. 홍진경. 죄송합니다. 아니야, 잘 그렸어. 누나 황달 조금 있으세요, 혹시? 아, 이거는. 아, 아파. 아, 옆구리. 아, 담았어. 잠깐만. 범시가 훨씬 나아. 아니요, 형님, 형님 훨씬 나아요. 아, 보이시면 대단하시다. 이거 뭘로 그리셨어요? 그거 파스텔이어서. 파스텔로. 그리고 물감 한 번 쓰고. 야, 그런데 안 쓰시는 게 없어요. 물감을 한 번 쓰고. 뭐 하시는 거예요? 저요, 그리는 건데요? 작품 활동 중. 그리지 안 그리시면 안 돼요? 아니요, 아니요. 너무 그리기 싶어요.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홍진경 그리기 챌린지가 어디서 열릴까 봐. 저도 금방 글쎄 왔거든요. 말에서 칠수하자. 이거 괜찮나요? 괜찮나요? 저 친구. 아, 저한테. 짜증나, 진짜. 이거 참, 이게, 이게. MC분들 그린 게 있는데. 아. 어, 우리, 우리. 그 포스터. 오. 세븐 포스터. 우리 화보 찍은 거. 아, 맞아, 맞아. 아니, 뒤에, 뒤에가 원래 저색이 아닌데 약간 커피로. 커피로. 커피로 하신 거죠? 커피로. 그러니까 되게 창의력 있으시죠. 아니, 계속 그림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. 해야죠. 아니, 진짜로요. 진짜로요. 아니, 나도 처음에는 좀. 되게 예쁘게 그린다고 좋은 게 아니야. 이거는 그러면 선물로 드리는 거. 아니, 근데 가져가시겠어요. 이거는 버릴 거 같은데. 가져가래요. 나 하나 갖고 싶어. 진규가 갖고 있어요. 나중에 이거 또. 돌아가시면 되게 비싸질 수 있어요. 빨리 가겠습니다. 저 그림 하나예요. 네, 그림이 굉장히 강렬해요.